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공복섬이라는 바로 공포게임인데요 이게 어 공복 어 이제 되게 배고픈 섬 이렇게 투 바로 일본 공포 게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부처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들어주세요 부처님 이게 스타트야? 네 스타트에요 읽어줘 스타트 아닌데 이게 스타트 오케이 좋아요 이거는 뭐야? 로딩중 로어딩을 아 중이네 중 오케이 오케이 Fans 봤도 잘 하는데 당연하지 앨범 말 되게 잘 해 한자 아니었어 우리는 지금 어느 섬에 와버렸다 소맨에сть 맞는것 같아 근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말이야. 이건 뭐야? F 이름이야. 아 이게 이름이야? 이름이야. 이름이 F야? 어 F야. 약간 포레버. 어 이름이 포레버야. 어 뭐야? 지금 배 타고 온거야. 의외로 퀄리티 좋다. 배 타고 왔는데 배로 이제 낚시를 했는데 포류를 한거지. 어 그래가지고 어 야 화면 지금 연료총을 3개를 찾아야돼. 잠시만. 내가 왜 가다가다 멈춰? 그니까. 된거야? 아 된거 같은데. 내가 게임 퀄리티 좋다. 플래싱같이고. 야 잠깐만. 왜? 나 저번에 저번에 뭐? 누구 방송에.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채팅창이 보여야지. 좋았어. 누구 방송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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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야 뭐기 기린인가봐 기린. 기린 아니야? 야 쟤가 깜짝 놀랐잖아. 동물원인가봐. 동물원에 왔네. 뭐야 타주니? 어 야 없어 없어. 어! 어! 야 기린이 맞네. 에! 한명 더 있어. 저거 뭐야. 사람이야 사람. 동물원 주인장. 주인장이 온거지 지금. 쟤 저사람은 뭐야? 주인장이 온게 분명해. 오! 어! 야 막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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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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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야 알파칸가봐 알파카. 야 이제 안무서워. 어 이제 안무서워? 기름통을 세개를 모으면 되는거야. 하나가 안무섭다. 무서운거 없다. 아아아아아아. 우리가 열려. 뭐야 뭐야? 뭐에요? 종류가 왜 이리 많아. 어 이게 버그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은. 한번. 저쪽으로. 저쪽으로. 길이 쭉 열려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될거같아. 여기. 여기 일단. 일단 멀리 있는데부터 가는게. 제일 좋지. 맞아맞아. 멀리 있는데부터 갔다가. Rough에 algun 던 hunters 시킬러가 Avatarкие zone. 할인데부터 돌아온거지. 어 euh 일단 우리 뒤에 있는거 같거든? 아니야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니야 dia. 잘오면 composer. 아니야 한번. 후아우ă adolescent. HOWEAA오오우어. 하얏 Ah 홀큰같은 얘가 있어요. 아이 맵이 있네. 알통 nod. 어. 지도를 볼 때 멈춰지나? 아 멈. 이게 기름이 있는데 표시인가? 모래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어어! 야 굉장히 빠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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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여 야 나 죽은거 아니야?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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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아 어여 어떻게 죽은거 아니야? 어어 야 센데 주인공이? 주인공 세 괴물이 앱한거에 주인공이 센거야 이게 어 야 글로 들어가면 글로 들어가면 야야야야 오오! 야 이게 어 지금 하면서 느끼는거거든 어 이게 과연 클리어를 한사람이 있을까 있어 라는 의무가 왼팔 왼팔 김왼팔 아 진짜? 갓 왼팔님이 깨셨어? 어 갓 왼팔님이 깨셨기 때문에 갓 붙여도 깰 수 있을거야 아니야 갓 왼팔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분이라고 저기 가운데 초록색 바는 뭘까? 초록색 뭐? 체력일까? 오야 기름통 어 나이스 하나 발견 쉽네 앞으로 두개만 더 찾는게 아니야? E 아닐까? 왼쪽 마우스 뭐야 F F 자 그러면은 지도로 키면은 여기 하나 들어가면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딱 가면 되겠다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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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지 아 후레쉬로 비추면 멈춘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아 빛에 약하네 이 게임의 공략을 다 알아버렸다 좋았어 이 게임은 정말 쉬운 게임이었어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어 자 자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그만 좀 지워 그만 좀 좋았어 어이 미친놈들이 왼쪽 시들이 개그린줄 알아 오른쪽이지 이쪽이 왼쪽 와리가리 싹싹 쟤는 무슨 무슨 후레쉿 뾰옹 오오오오오 오빠 침 뱉는데 봐 야 이 새꺄 어린 놈의 자식이 아 저거 전에 때부터 침을 뱉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자 와리가리 F F F F F F F 야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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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제 와리가리 와리가리 나무 사이로 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오른쪽 왠 야야야야 후레쉬 후레쉬 안 통하는다 멍청한 자식 멍청한 자식 좀 아팠을꺼야 방금은 역시 귀신도 눈뽕에 약하구만 어후씨 아닌데 아니 달려온다 달려 어허우 강력해 멍청한 야이 약간 좀 AI가 약간 멍청애 어유씨 귀신들이 살짝 멍청한 느낌이야 나 이제 놀라지 않는다고 도망가는 도망가 너무 눈에 눈에 눈 아프진마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할 거 같은데 비실랬나봐 쟤 뭐야 쟤 뭐야 타죽보행을 안해 야 뭐 소리가 크게 났는데? 소리? 어? 군이가 바뀌었어 야 이거 기름통 가져오면 클리어하고 끝나는거야? 그치 안되네 형 자 눈뽕 뿅 야 이거 에임을 정확히 둬야되나봐 뿅뿅 약하네 애들이 그러니까 눈뽕 그냥 쓱싹한번하면 기름통 어딨냐 저 집인거같은데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왼쪽으로 스페이스 좋아 거기야 거기야 그 집안에있어 야 들어갔다가 우리 갇히면은 지금까지 기름통 다 먹은거 다 날아가고 뿅 뿅 좋았어! 세계 끝 뿅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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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우린 탈출할 수 있어 탈출했다 너무 기쁘다 클리어 끝 자 이제 이거는 현기가 자 이제 현기 차례 공 게임 어디가 현기 어디가 현기 어디가 하하하 일단 여러분들 공복섬2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교할게요 종교할게요 킥킥킥 좋으신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